예산 출신 사업가 백종원 씨의 손을 거쳐 유명세를 타고 있는 예산 전통시장 내 일부 음식점이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문을 닫고 재정비에 들어갑니다. 예산 전통시장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예산 시장 살리기 프로젝트가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까지 방문객이 18만 명을 넘어섰지만 인프라 부족 문제가 재개된 바 있습니다. 휴장하는 점포가 5곳으로 예산군은 휴장 기간에 바닥 공사와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진행하며 더본코리아도 점포 리모델링과 창업 교육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